오늘 국회에선 11년 만에 여야 양당 대표의 회담이 열립니다. 민생 정치개혁을 비롯해 해병대원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야 대표 회담에는 대표를 비롯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합니다. 본래 각 대표가 7분씩 모두 발언을 한 뒤 90여 분간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어제 모두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논의 의제는 크게 국가발전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으로 나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정쟁 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 의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시한 해변 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업,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를 다룹니다. 공식 의제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당정이 마찰을 빚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회담이 끝나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유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여야 어떤 입장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일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보복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야당 정치 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조국 혁신안 대표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초등학생 손자의 태블릿 PC도 압수했겠다는 점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털 끝 하나라도 건드렸냐고 과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